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혜저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많아서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한 것 같습니다. 이제 FOMC 회의가 화수 이렇게 진행이 되죠. FOMC 회의를 좀 기다리는 관망세도 적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에는 장 마감하고 또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요. 이제 장 중에는 이런 실적 발표들을 좀 기다리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 지수 0.24% 내렸고요. S&P500 지수 0.47% 나스닥 지수 1.21%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 당국의 IT 관련 기업 규제로 이난도 급락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두 가지 소식은 FOMC 관련된 소식들 FOMC 전망 기사를 찾아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장 마감 후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기술주들의 실적이 다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적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연준 기사 살펴보시면 연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우려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긴축에는 이제 준비가 안 됐을 수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고요. 자 이제 내일 연준의 그 회의 결과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준이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논의할 예정이죠. 연준은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크 카바나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자 이번 회의는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에 초점을 두는 그런 회의가 됐을 예정이었다.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 하강 위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중립 아니면 이제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쭉 뭐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냐면 FOMG 설명에서 그들은 그들의 경제 경로가 코로나 과정에 얼마나 달렸는지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들은 매우 신중하게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하강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경우에 테이퍼링 언급은 좀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은 일시적이다. 억눌린 수요와 공급망 이슈가 이제 해소되면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이다. 라는 이런 입장을 또 재확인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타이밍 of 테이퍼링. 테이퍼링은 과연 언제 좀 진행이 되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제 테이퍼링의 방법과 그런 시기를 오는 8월 말에 있을 잭슨홀 회의에서 아니면 또 9월 FOMC 회의에서 공식 발표를 하고 테이퍼링은 또 올해 말쯤에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해드린 카바나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전망을 했냐면요. 테이퍼링이 내년 초반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4분기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을 미룰 수 있다. 아마 이제 연초에 테이퍼링을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에 예상보다 더 오래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수요가 줄어 인플레이션이 덜 우려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one thing that matters in the world. 지금 전 세계에서 진짜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path of the virus.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의 경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카바나의 전망을 쭉 보시면 9월 회의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를 주고 내년 초부터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을 같은 규모로 10개월에 걸쳐서 이제 줄여 나갈 것으로 본다. 또 파월 의장은 자산 매입이 기계적인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원할 경우 매입 속도 늦추거나 빠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할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이앤 스웅크, 그랜트 손튼의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연준이 델타 변이가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이제 델타 변이는 아직 경제 지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곧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문제는 델타 변이로 인해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수요 또한 위축될 수 있고 식당으로 나가 외식을 취소하는 사람을 보게 되더라도 놀랍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연준은 테이퍼링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더 빨리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코로나 변이가 경제에 충격을 주기 시작하면 테이퍼링 논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익은 코로나 제약산이겠죠. 코로나 제약산은 테이퍼링의 시기를 바꿀 수 있다. 음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연준이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무엇도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진캐론 모건 스탠리 전략가 발언을 살펴보면요. 자 파월 의장이 반기 증언에서 했던 것처럼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테이퍼링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는 말하겠지만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FOMC 회의에 대한 전망 전문가들의 전망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 기술주들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먼저 애플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폰 매출이 거의 50% 증가하면서 애플이 이제 실적 기대감을 모두 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제 애플이 아주 강한 실적을 공개했고 모든 애플의 이런 제품 라인이 연간 기준으로 12% 넘게 상승했다고 해요. 그런데 애플의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1%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은 36% 올랐고 아이폰이 연간 기준 50% 올랐다고 해요. 이제 주요 숫자를 여기서 살펴보시면 EPS가 1달러 30센트로 전문가 예상치 1달러 여기 0,1센트 상의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보시면 전체 매출이 814억 달러로 전문가 예상치 733억 달러를 상의한 것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아이폰 매출도 395억 달러로 자 이제 340억 달러를 상의했고 전년 동기로는 이제 거의 50% 올랐고요. 보시면 서비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3% 다 증가했고 숫자로 살펴보시면 174억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상의했고요. 다른 상품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40% 올랐고 맥 매출, 아이패드 매출 전부 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고요. 그로스 마진 43.3%로 예상을 상의했습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또 애플이 이제 중국 지역에서 또 훌륭한 매출을 기록했다고 해요. 여기 지역의 매출은 14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지역의 매출도 33%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6월 달로 끝나는 애플의 분기 매출은 한 해에서 좀 부진한 그런 매출에 속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재택근무로 인해서 혜택을 본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쿡 CEO가 좀 옛날 아이폰을 업브레이드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지만 안드로이드 회원들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애플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훌륭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로 또 넘어가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예상을 상의하는 실적을 공개했지만 여기 보면은 윈도우스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했다. 이런 제목이 있고요. 자 이제 2달러 순이익은 주당 순이익이 2달러 17센트로 예상치를 상의했고요. 매출도 461억 5천만 달러로 442억 4천만 달러 예상치 상의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등기 대비 21% 증가한 거고요. 클라우드 부분 같은 경우에도 30% 증가한 그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금 보시면은 그 윈도우 라이센스를 이제 장비를 만드는 그런 곳에 파는 그런 라이센스 매출 같은 경우에는 3% 하락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PC 판매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줄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날 실적 전반적인 실적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시간에 거래해서 지금 주가가 3%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보시면 실적은 예상을 상의했고 특히 미국 내에서 이제 찬 음료 매출이 증가했지만 중국 전망이 좀 안 좋으면서 또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해요. 스타벅스도 보시면 1달러 0.1센트로 78% EPS 상의했고 매출도 75억 달러로 72억 9천만 달러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이 19% 증가했다는 점이 이제 조금 중국 내에서 이런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9%나 증가했다고 해요. 자 구글 EPS는 27달러 26센트 그리고 예상치 19달러 34센트를 상의했고요. 매출도 보시면 전문가 예상 561억 6천만 달러를 상의한 618억 8천만 달러 기록했고 유튜브 매출이 70억 달러로 예상치 63억 달러를 상의했고요. 클라우드 매출 4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44억 달러를 상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알파벳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이런 강한 실적으로 인해서 4%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의 소식 바로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5월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비 16.6% 상승하면서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파닉스 샌디에고 시애틀 집값 상승폭이 가장 높다고 하고요. 이제 또 다른 지표는 7월 리치먼드 연앤 제조업 지수가 27로 월가 예상 상의했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129.1로 124를 상의했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했고요. 미국의 6월 내구제 예상치에는 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고 3M이 2분기 매출과 순익 예상치를 상의하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지만 이날 0.6% 내렸고 UPS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전망 상향 조정했지만 7% 내렸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2분기 매출 순익 예상치 상의 1.24% 올랐고 어제 테슬라 실적 좋았는데도 이날 1.95% 내렸습니다. 이제 배런스 지지는 또 이렇게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중국 증시 패닉이 이제 또 미국 증시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 중국 증시 주요 지수들이 이제 이틀 연속 좀 패닉성 폭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것이 미국, 일본, 유럽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우려를 했고요. 이제 중국 증시 손실 보전하기 위해서 이득을 본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는 그런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ARK 인베스트는 중국의 강한 규제에도 중국 주식을 대량 매도 했다는 그런 소식도 네 그러면 오늘 증시 전문가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CNBC 마감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블랙록의 샤앙부이빈 이사가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포지셔닝 확장 그리고 여름으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된 것들과 이제 합쳐져서 악화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댓글 이벤트 발표할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댓글 이벤트 당첨자는 MYB님 아주 정성스러운 댓글을 넘겨주셨는데 이제 헤더님이 밤에 잠을 안자고 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불침범처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샷킹님 헤더님 덕분에 이제 왜 해외 주식은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다들 기분 좋은 어닝 시즌 되자고요. 이렇게 응원해주셨고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jes pas id pas しま book letzten seemed resur pas imos bal ول